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운용 수익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주요 7개국 재무장관들의 논의가 진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G7 외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탈리아에서 열린 이틀간의 회의를 마무리하며 러시아 동결 자산 사용 등을 담은 최종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 동결 자산의 수익을 우크라이나 이익에 사용하는 잠재적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는 다음 달 중순에 예정된 G7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